와 큰일 났다, 팔 안 빠진다. 자꾸 흔들지 마요, 보세요. 됐어? 손 잡아봐. 손을 잇네. 이렇게, 이렇게 저쪽으로 돌아가야 해요. 저희가 좀 담아봐. 밝은 색깔은 단단한데, 바다랑 똑같은 것 같아. 어, 이제 따라주세요. 설치하실게요. 네, 저 못 가요. 설치할게요. 나와, 나와. 그럼 이동하기가 불편해. 일로와. 나가고 있어요. 저기, 이제 물 안 먹고 싶어 먹어. 물 있다. 이거가 파솟하고. 시장리를. 나도 아니야? 어? 아고 같아, 아고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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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가고 있잖아, 지금. 물살 일으키면서. 저 가오리 아니야? 계속 물살이 움직이고 있지? 응, 물살이 움직이고 있지. 저기, 저거 저거. 응. 저거 한번 기다릴게요. 솜씨를 안 보내는데. 저거 한번 기다릴게. 여기가 아고 carriers의 소로, 사이드가 오는 곳이니까. 이것이 모든 개를 вижу. 이것은 아고압이에요. 오늘의 개를 견ぐ céu. 이곳이 많은 개를 무서워하지. 그저는 많은 개를 구입해. 자, 이곳이 지금 일어난 것 같아요. 그만. 생년월일이 지금 일어난 구입시키지. 이것은 모든 물건소입니다. 작은 물건소입니다. 오, 이승님! 잠깐만,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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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척척척척되지 마요! 잠깐만! 진짜 나와! 한 마리 아닌 것 같은데? 왼쪽에 또 있지 않아요? 여기, 여기! 뒤돌아있어, 지금! 눈 내밀고 있다! 아, 눈 내밀고 있다! 아, 바로 여기 있네? 어, 바로 앞에 있어! 물 속으로 들어간 거야? 어! 오! 오! 잘하면 길들일 수 있겠는데요, 쟤?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.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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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, 흠 흠, 흠 흠 흠 흠 자, 그러면은 네에에에에 음.. 좀 뒤로 물러놨거든, 어떻게든지? 흠 뒤로 해 보이고, 어, 뒤로 해 보이고 물렀으면 안 돼. 아이고한테 너무 스트레스 주니까 어, 그럼 응 가온이 한 마리도 못 봤어요? 한 마리도 못 봤어 낚시로 한번 잡아보는 거 어때요? 족장이 결정해 나는 잘 모르니까 가시죠 풍성했던 어제에 비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은 오늘 하루 병만족은 콩크섬으로 돌아가는 길에 물고기 몇 마리를 낚아 단추란 마지막 밤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, 소중한 아이콘 사진만으로 돌아가고기 몇 마리 사진만으로 돌아가고기 몇 마리 사진만으로 돌아가고기 몇 마리 사진만으로 돌아가고기 몇 마리 여기 이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만 우리 생선 좀 기쁘게. 맛있겠다. 비닐이 안 박혔구나 그냥. 원래 이거 비닐을 그냥 뜯어서 같이 먹으면. 지금 줄 알 수 있네요. 선물 때문에. 와 설비가 어떻게 된다. 맛있어. 맛있다 이거. 맛있어까? 맛있어. 맛있지. 맛있지 맛있어. 맛있어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이거 맛있어.